린드메이드 강북지사 오토캠프 스포츠입니다. 2024년하고 1월을 시작한지 며칠 되었는데요. 린드메이드에서 이벤트를 하나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지금 4세대 카니발 아시죠? 우리 기아에서 나오는 4세대 카니발의 ABS 타입으로 하이리무진형으로 ABS 타입이 얼마 전에 신상품으로 출고가 되었어요. 용량은 750리터 그리고 양문 다 개폐형이에요. 저기 있죠? 하이리무진. 린드메이드에서 하이리무진형이 나오죠? FRP로.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이번에 이것은 좀 더 가벼운 ABS 타입으로 나왔습니다. 신년 총룡의 해를 맞이해서 한정 100대에 한해서만 지금 이벤트가를 158만원으로 정했어요. 100대까지입니다. 이건 한정이에요. 한정 100대 끝나고 나면 다시 209만원으로 복귀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나가니까 만들어내기도 바쁘잖아요. 그래서 연초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신년 이벤트 삼아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딱 100대예요. 이벤트 할 때는 매트가 안 들어갑니다. 매트가 안 들어가는데 이걸 이벤트를 나는 이용해서 장착을 하겠다 싶으신 분들이 장착을 하고 이 사진이나 이 내용들을 간단하게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SNS 아니면 블로그라든가 이런 쪽으로 미디어쪽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그거를 본사로 전송을 해주시면 본사에서 매트를 보내주신대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본사가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극대화시키기 위한 와당의 전략이니까 매트를 조금만 더 내가 만약에 뭐 하고 있다 싶으면 거기다 올려서 보내고 본사에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본사에서 확인하고 매트를 택배 발송해 줄 겁니다. 그거 적극 협조 바라고요. 용량이 750L면 결코 작은 용량은 아니죠. 굉장히 큰 용량이죠. 그리고 실내 높이가 32cm예요. 32cm. 자, 이거를 한번 작업을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작업 끝나고 나중에 완성된 모습도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1, 2, 3 전체적으로 작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게 되면 4세대 카니발 하이리무진 리무진 타입이라고 그러죠. 리무진 타입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가 4세대 카니발 루프박스에서는 여러 브랜드들이 지금 제품을 쏟아내놨는데 린드메이드에서는 FRP로 이런 비슷한 하이리무진 형이 있어요. 비싸요. 그거 비싸요. 그런데 이번에 ABS 타입으로 ABS 소진이 좀 가볍죠. 약간 플라스틱 계열 ABS 그렇게 얘기를 하죠. ABS는 좀 플라스틱 같은데 좀 찔기죠. 똑부러지는 그런 성격이 아니죠. 그래서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번에 이벤트 대상 품목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딱 100대입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제품은 손잡이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어요. 저항이 문제죠. 이렇게 문이 열리는데 이쪽 문이 열렸죠. 반대편도 열려요. 지금 이 실내 높이가 가장 높은 데가 지금 32cm예요. 가장 높은 데가 아마 한 요쯤 될 것 같아요. 32cm고 저기에서 앞에까지 전체적인 길이는 2623, 2m, 2m 60이 쭉 넘어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 여기 폭이 1m 27 그러니까 1,279가 나와요. 그리고 닫았을 때 닫았을 때 첫째하고 제품의 높이는 2.08입니다. 즉 2.1m 부터는 들어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안에도 한번 보실게요. ABS 타입으로 리무진 모델이 나온 건 이 제품이 처음이에요. 참고하시고요. 똑같아요. 다른 거하고 똑같아요. 스톱박 밀리지 말라고 있죠. 끈 물건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적을 때는 고정 스트랩이 세 군데가 있고 노약자로 해서 손잡이도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필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제2의 트렁크가 필요하듯이 여기는 그냥 통 스트렁크 통이에요. 통 제2의 트렁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순전한 통의 개념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실용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시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닫는 것은 린드메드의 모든 루프박스와 방식은 같은 방식입니다. 내릴 때 수평으로 그래서 걸쇠가 자기가 가야 될 자리까지 끝까지 가는 다음에 키를 잠그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키를 빼신 다음에 반대편도 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완성도 모습을 한번 보시면 역락 없는 리무진 타입이라는 것을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